나의 삶을 그 품께 맡길래 구원에 만석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이시 사랑하는 아들을 솔로몬에게 한 그 유언적 명령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언제 다이시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적 명령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이시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랬죠 자신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다이시는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해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여러분 다이시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였습니다 베들렘의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그는요 공과 사자를 쳐서 죽이고 양떼를 구출해냈던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물멧돌로 곤랏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연화당가의 우정을 끝까지 지켰던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피난 중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찬송을 이어서 하나님을 노래했고 그리고 그가 수금을 탈 때는 사월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영감 있는 예배자였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해서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통일한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이세계도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런 다이세계도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적인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다이세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그 유언적인 명령은 뭘까요? 첫 번째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2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죠? 배짱으로 살라 강큰 남자로 살라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저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어요 어쩌면 아버지 다이세의 후광을 힘입어서 통치권을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다이세 세상을 떠나면 이제 홀로 남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백성들의 민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왕위를 물려받아서 후계자로서 왕이 됐어요 최초죠 이스라엘 역사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아 후계자로서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나는 아버지가 없이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백성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줄 수 있을까?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백성들 가운데 반역하는 자가 생겨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온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아버지 다윗은 이 땅을 떠나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많고 많은 말 중에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후계자인 요호수아에게 그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31장 7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 얘기를 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백성들의 목전에서 요호수아에게 한 유언적 명령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왜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되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요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마지막 유언을 하잖아요 명령을 내리죠 유언적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7절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맥성을 거느리고 요호와께서 그들의 초상에게 주리라고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왜 요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서 가난의 온주민을 몰아내고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온주민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다이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고 말하죠 솔로몬의 삶 역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다이시는 누구보다도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이시는 누구보다도 두려워 떠는 자는 영적 전쟁을 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자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두려움을 가진 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시는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정말 대장부처럼 나가서 싸웠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늘 물었고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다음 대학에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플레셋의 장수 골리아스를 무너뜨릴 때도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은 두려워서 고개를 쳐박고 있을 때 여러분 다이시는 물멧돌을 가지고 당당히 망골의 요아의 이름으로 플레셋의 장수인 골리아스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왜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졸장부처럼 살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탐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면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상대방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두려워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축제를 앞두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와요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아는 것도 많고 나보다도 잘 사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까? 아무리 저분은 종가집 장손이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하나님의 하자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1위 가운데 보낸과 같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만만하지 않지만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 더욱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간사님 사녀가 대학에 들어가서 OT에 참여를 했는데 앞에 아이가 캐톨릭에 다닌다고 얘기를 해서 용기를 얻어서 그 자매도 나도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여러분 동물원의 원숭이 쳐다보듯이 딱 자기를 쳐다보는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는 말이 너무 당황해서 그런데 열심히는 안 다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카른 유다의 심정을 이해할 수 됐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면 참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순결을 말하면 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외계인이냐 너? 너 외계인이야? 이런 핀잔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면 이제는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직장에서도 무시를 당하고 거래체로도 손해를 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힘써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됩니까? 성경을 보면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요소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소아 1장 9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요하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모세가 요소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유언적 명령을 남깁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요하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하나님 요하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질 때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다이슨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을 쓰지 않으면 대장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졸장부가 아닌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또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이처럼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마인의 신앙으로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나약하게 키우지 마세요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십시오 어릴 때부터 강하게 키우십시오 여러분 세례요한도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아주 강하게 자랐어요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자랐더라고요 자 누가 봄 1장 8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에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요한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도 누가 봄 2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이에 있더라 자라며 강하여졌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여러분 유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한 자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이시 아들 솔로몬에게 한 첫 번째 유언이 뭐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요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이신 아들 솔로몬에게 요하의 명령, 그 법률과 개명, 윤례와 증거, 모세의 율법 등과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다이신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적인 명령을 했을까요? 3절 하반절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왜 요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까? 왜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요하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케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말은 잘된다는 말만이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동의하면 하면 합시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네가 요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의 가정을 너의 나라를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했습니다 나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거죠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한 유언 두 가지를 묵상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가 뭐였어요? 요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왜 다이슨 이 땅을 떠나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두 가지 유언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이슨이 대장부처럼 인생을 살아왔고 요하의 명령을 지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이슨은 대장부처럼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공과 사자가 나타나서 양떼를 물고 가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쫓아가서 사자와 곰의 입에 있는 양떼를 다시 차단했습니다 공과 사자를 쳐 죽였어요 울멧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는 대장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장부처럼 살아왔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아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요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남기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습니다 가치를 모릅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믿음의 대장부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녔고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졸장부처럼 살고 죽으면서 아들아 딸아 너는 너만큼이라도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이슨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믿음의 대장부로 산다는 것이 힘들지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요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나 얼마나 아름답고 복이 있는 것인지를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삶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슨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요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5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영혼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이 5분 후에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은 부모의 영적 성적표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명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parte사 주의 길을 선포합니다 결 suggestion